이거 뒷편지를 누르시면 이제 선을 이제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죠 네 이거를 다 눌러봐요 이거 그리고 무모토패치 다 안되면 무모토패치 네 이게 뭐야 미용이 된다 웃기다 잘 못 잃네 개 좋아하네 왜 이렇게 좋아요 아 뭘로? 왜 이렇게 웃기지? 재미없대 재미없대 아 재미있잖아요 아 저는요 그럼 이럴 때는 이게 뭐냐 펄치 리폼을 이렇게 다시 이거 엑스펀? 리스펀한 다음에 뭐 만진 것도 없는데 왜 저 엑스펀이 흐트러졌지? 왜냐면은 이제 PVC 그 그대로잖아요 그 네 이게 가운데를 맞추시는게 아니라 처음이 시작했던 그 처음 오브젝트 피보트를 기반으로 이게 붙여지거든요 아 왜 자꾸 눕혀지는 것 밖에 없냐 왜 이렇게 좋아하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 모르겠어요 아 원래 이렇게 잘 안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네 왜 이렇게 나있네 왜 이렇게 좋아요 모르 아 음 찐테너로 났네 그게 좋아요 아 왜 웃기지? 진짜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일부 일부 일부러 하신거죠? 제가 웃기게 하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게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막 약올리는 것 같이 팽글댕글 돌잖아요 우리 의도대로 안되고 저 감자튀김들이 그이게 너무 하하하하 아 감자튀김 욕 울리는 것 같아서 웃겨요. 유산클라스 저 약올리는 것 같아요. 아 너무 좋아. 아 그래요? 네 감사합니다. 저를 웃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아 이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.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잘 안먹히네요 이게? 저 버전마다 달라가지고 네. 저 2014에선 수치도 잘 되거든요. 네. 네. 근데 이제 이거 같은게 잘 안먹히네요. 왜 이렇게 잘 안먹히지? 손으로 하시구요. 이거